엄청 신나셨지요? 그 신난만큼 다시 한 번 박수 주실래요? 우와 아니 그 가짜 노래고 뭐 어디서도 들어봤을 그런 곡인데도 누가 연주하고 누가 노래하냐 따라서 이렇게 다르네요 그쵸? 마치 한국형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분명 성악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악기와 더불어서 연주해서 들으니까 그렇게 벅차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엔코를 하시려면 빨리 하셨어야지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쵸? 그게 빨리 안하시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1초가 굉장히 좀 쭈받쭈받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셨다 하면 일단 해보시고 안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자 다음 무대도 소개 올립니다 이분은 천재 아티스트라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분이세요 유진빵님 아시죠? 예 전자바이올리스트인데 이분이 연주하는 곡이 사실은 우리 국악 관은악곡이에요 홍동기 작곡의 고구려의 혼이라고 고구려의 아주 진취적인 기상을 연주곡으로 담은 곡인데 이 곡을 전자바이올린로 초연을 이분이 처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첼로도 한번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역시 오늘 우리 유진빵님은 또 다른 전자바이올린 가지고 얼마나 골찬 연주를 해주실지 기대가 사무 큽니다 특히 이분은 반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반응이 작다 싶으면 시무룩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준비되셨죠? 유진빵님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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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